해봐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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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거를 딱 보내. 뭐예요? 저 뭐예요? 하나 커플도 있고. 하나 커플도 있고. 뭐 하는 거야? 뭐야 어이 뭐야. 하나. 이게 종국이 보내는 거. 죽이면 돼. 이거 종국이 보내는 거야. 됐다. 야 이거 종국이라고 보내. 대단해. 이게 정말 대단해. 바캉스에 가는 광수급연우인고. 부탁해. 얘도 유연하더라고요. 아 중원님도 잘하네. 이거 어떻게 다해? 이거 어떻게 다해? 이게 확실히 안 되는 사람 한 명은 무조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지역값을 다하지 이거는. 조합이야. 대단해. 쟤 flaw. 응. 어 어떡해. 중국steex 투과. 가사 투과. 자. 하하. 대단해. 은루. 우. 잘못된다. 예이이. 다섯 번이나 달아. 한방 다.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다녀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왔어 왔어 제발 영상 끝나야 돼. 왔어 왔어. 아 잠깐만 이런거 하지마. 형아 하지마요. 야 갔다 왔다. 됐다. 아 잘했다. 얘 뭐하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 야 승관아 일로와봐. 이거는. 다음 끝나는거는 보여줘. 너무 아까워서 그래 재료가. 보여주세요. 내가 대충 안겨서 이렇게 터드려서. 뱀. 아 배로.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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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아 지금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이런거? 왜 안되요 왜. 형 왜 들어가는데요. 아 우리 완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주제는 엽기 커플입니다. 얼굴 표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자 빨리 3분 드립니다. 누나를 모으는 거 좀 해. 누나를 양쪽으로 벌리는 거 하면 끝나네. 니 엽기 이거 했으면 끝났다. 야 이거 진짜 승헌이 아깝네. 아니 옛날에 그래서 진실 게임인가 해서 누가 이걸 기네스에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어. 어떻게 왜 안 돼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 엠형이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엠형이 리액션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엠형이 부표에서도 나만 기다렸다가. 한 번을 못 가고. 팔굽혀기 한 번을 못 해가지고. 나 더 안타까운 건. 너 스트레칭 되니 했더니 다 돼. 나 스트레칭 해봐. 거기다. 거기다 한다면. 야 진짜 배아벽.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 내가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안 되는 게 없어. 자 보이세요. 한 팀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한 팀만. 아 진짜 하나만 떨어지면 이렇게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꿀뚱이 나. 꿀뚱이 나 꿀뚱이 나. 꿀뚱이 나 꿀뚱이 나. 꿀뚱이 나 꿀뚱이. 오케이 꿀뚱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라졌어 오케이. 사가 바라보니.